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한 사례를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노인 재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사례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노인 재혼, 이 얘기는 언제부터 많이 시작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인 재혼이라는 말보다 앞서서 많이 하게 된 말이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황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인들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황혼 이혼은 결혼하신 지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혼을 하시면 황혼 이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꼭 노년기에 이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15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황혼 이혼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재혼 문제예요. 이혼이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재혼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 재혼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하시는 걸 황혼 이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황혼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황혼 결혼 즉 노인의 재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시각들이 예전에는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근래로 오면서는 이런 자세 보여지는 관점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데 실제로 재혼이 성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성립도 어렵고 또 재혼에서 사시다가 또 실패하시는 경우 헤어지시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재혼은 젊은 분들의 재혼도 어렵지만 특히나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사례는 할머님이 재혼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시부모님 생신에 너무 성의없게 준비를 하고 온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신 할머니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말씀 나눠볼게요. 할머님이 혼자 살고 계세요. 이 할머님은 사별을 하신 지가 참 오래되신 분이에요. 사별을 오래전에 하시고 혼자 사신 지도 오래되신 분이에요. 슬아에는 일남일녀 있어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딸은 할머니 집과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있어서 딸은 딸이기도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담소이기도 해요. 고민 있거나 하면 그냥 쉽게 가까우니까 쉽게 와가지고 은혼도 하고 또는 때로는 격려나 지지도 받고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아들은 젊었을 때부터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부터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했대요. 그러면서 미국의 삶을 꿈꿔왔고 동경을 했던 거죠. 가면 자꾸 가려고 그래 오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나도 거기 가서 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급기야 오랜 생각과 오랜 준비 끝에 미국행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내가 가서 여기에서의 체면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이러고서는 간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간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나중이 돼도 못 가겠다라는 판단에 일단 가자.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어머니랑 여동생은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맨날 이제 목소리 들으면 전화 통화하거나 목소리 들으면 그 목소리에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잘 못 지내나 보네. 힘든가 보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의 오빠는 어느덧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랑 여동생은 오빠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한시름 놓은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할머니가 이 따님을 또 찾아왔더래요. 그러더니 아 오빠가 네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떼기 조금 어려워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오빠가 나보고 미국에 와서 삶은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딸의 생각은 처음 생각은 오빠가 미국에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 어머니를 그쪽으로 모시고 갈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여기 괜찮은 할아버지 계시는데 어머니 오셔서 미국에서 살면서 재혼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딸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일단 화가 났대요.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쪽에 간다는 것도 일단 어머니가 미국에 가는 것도 싫지만 제일 싫었던 이 방어로 딱 작동했던 기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재혼을 해? 젊어서부터 어머니는 혼자 우리를 키우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 모습만 봐왔는데 어머니 옆에 누군가 다른 분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딸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외에 애기들이 엄마가 재혼한다 그럴 때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은 듣는 순간 심기가 딱 불편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할머니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할아버지 되실 분 그분도 그분은 젊은 시절에 미국에 가신 분이고 그때부터 털을 읽으시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신 분이래요. 재력도 있으시고 안정됐는데 그분은 사별을 하신 지 좀 되셔서 외롭게 지내고 계시니까 아들 생각에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는 안정권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어? 우리 어머니도 혼자 되신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연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미국 가서 재혼해서 그렇게 살면 네 오빠가 영주권 받는 것도 좀 빠르게 쉽게 받을 수 있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일단 재혼이라는 말에 딱 싫어졌고 두 번째는 오빠 영주권 얘기가 나오니까 어? 오빠가 엄마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니까 엄마를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딸은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엄마 지금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노년기에 무슨 결혼이냐고 그냥 나랑 이렇게 옆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자고 내가 더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겠습니다. 이런 말투로 하고 엄마한테 내가 잘해줄 건데 왜 가냐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해준다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 기분이 상하시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변명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미 그 말을 하는데 딸이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만 반복을 하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시더래요. 다음에 다시 올게. 그러고 가시는데 얼굴 표정에서 이미 실망한 표정이 가득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할머니가 가고 나서 어머니 가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어머니하고 오늘 만나서 얘기 나눴던 거를 이렇게 거꾸로 되돌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래요. 그러니까 표정에서 재혼을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고 딸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실망하는 표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겠다. 이 단순한 마음만 들었으면 바로 달려가서 사과를 할 텐데 나는 엄마 뜻에 동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는 필요한데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재혼에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너무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들어보면서 어머니가 사별하신 지 오래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하고 어머니 관계는 그냥 다른 가정의 자녀하고 어머니 관계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신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부모님, 어머님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함이에요. 애착, 애정이 굉장히 강한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서 일단은 반대를 하고 본 거죠. 우리가 반대 의견, 찬성 의견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상대방들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딸의 말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채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어머니하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조그맣게 따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야기 나눈 건 이야기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한 분은 있었던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들이 오라 그랬다. 거기 와서 재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다. 할머니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로 나열을 한 거고 딸은 그거에 오히려 사실 위주, 팩트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으로 접근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랑 빨리 가셔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시 나누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 나누실 때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정이라든가 감정이 앞서는 건 좀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좀 뭐라 그럴까 진정하시고 냉철하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님이 이번에 이야기 나눌 때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미국 가서 재혼하실지 여부를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가 아직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재혼 얘기가 나왔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서로 그냥 중간에서 아들하고 딸이 한 사람은 해라 한 사람은 봤는데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할머니한테 할머니 딸이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어머니 재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아들 집에 여행 삼아 재혼을 염두에 두고가 아니라 그냥 여행처럼 마음 편하게 한 달 정도 미국에 다녀오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어요. 미국에 가셔서 아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좀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도 삼으시고 한 달 동안 계시면서 그 당사자 할아버지하고 한 달 동안 여러 번 만나실 수 있잖아요. 만나보면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인지 나랑 성향이 잘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 듣기에는 좋다고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대화가 너무 안 통하는지 그거 직접 만나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행으로 한 달 다녀오시면서 어머님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근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아드님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그동안 미국도 못 가보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가셔서 그 겸사겸사 여행 아들 보기 그 다음에 내가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할아버지 만나고 오기 이거 세 가지 하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머님이 한 달을 그쪽에서 지내시고 오면서 할아버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진행이 돼서 데이트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재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고 돌아오셨다. 그래서 딸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어머님도 들은 바로만 생각을 한 거고 막연하게 제 생각에는 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엄마는 마음이 없는데 오빠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재혼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의 그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혼하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할머님이 아들과 처음에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아들과 통화를 할 때 나는 재혼은 싫다. 또는 내가 너무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어쨌든 재혼에 대해서 반대의 마음이 생겼다면 할머니는 그때 통화하면서 거절을 하셨지 딸한테 와서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은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할머님이 조금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딸한테 와서 의논을 하실 때에는 사별 후에 오랜 외로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오랜 외로움이 제 생각에는 70, 80%였던 것 같고요.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또 하나는 20, 30%는 아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노인들이 재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원인이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다양한 게 나오겠죠. 우리 왜 흔히 얘기하는 성격 차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예 처음에 성립이 안 되는 이유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으면 첫 번째가 이렇게 자녀의 반대예요. 자녀의 반대 때문에 재혼을 이야기 나오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두 번째가 경제적 비자립성이에요.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는데 두 분이 함께 살아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면 재혼이 성립이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경제적 자립성에 대해서는 OK가 된 상태예요. 할아버님이 재산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의 반대라는 그 벽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한 달간 살아보기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할머니 한 달 살아오시고 그다음에 좀 호감을 느끼셨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 SNS로도 요즘 어르신들 연락 주고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시다가 진짜 좋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재혼하기에 또 한 단계 앞서서 딸도 한 번 가서 그 다음번에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딸이랑 할머니랑 같이 가서 일주일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한 번 새 아버지 되실 분 따님이 한 번 보시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또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든가 푸근함을 또 느끼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정을 거치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서 일지 아니면 내 외로움이 너무 커서 일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결정을 지지해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 복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르신이 그거는 이제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것도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살던 내가 요양시설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나의 신상이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혼을 하시는 것도 나 혼자 살고 있던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 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낯선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 내 신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활이나 신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나이 많으시니까 엄마는 안 돼. 우리가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게 옳아. 이거는 아니에요. 어르신이 지금 치매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상황 판단도 되시고 의사결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결정, 이거를 우리가 좀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분이 어머니랑 함께 사신다는 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님이 미국으로 재혼을 하러 가시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봤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노인이 돼서도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진짜 있는지 생기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 그런가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노년기의 이성교제,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로맨스 그레이 해가지고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한테 조사해 봤어요. 해봤더니 의견이 나뉘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성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해요. 옛날에는 애들 어릴 때는 우리가 애들 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서 살고 있어서 우리 마음이 더 외롭고 더 허전해져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하면 이건 젊은 사람들이 이성교제 하는 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라고, 더 크게 와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또 재혼을 생각하시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 노년기의 재혼을 생각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성, 이 부분에 집착하시지 않고요. 그 외에 작동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찬 공기 속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공기가 데워질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노년기의 재혼 부분은요. 이성과의 만남의 의미보다는 동반자 내지는 친구의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봐도 중년기 이후가 되면 사람이 이성을 봤을 때 아, 이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 마음보다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대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된 게 남녀가 초월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버스나 지하철 타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데 버스나 지하철 타면 저쪽에 자리 남아 있으면 제 앞에 남자가 서 있으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 20대인 사람이 20대가 앉아있고 20대 여성이 앉아있고 20대 남자가 서 있을 때 저쪽에 자리 나면 이 20대 여성이 이 모르는 남성에게 저기 자리 났다고 앉으라고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50대, 60대, 50대는 좀 빠르다고 해도 60대, 70대 대신 할머니가 앉아계시고 모르는 할아버지가 서 계시잖아요. 저기 자리 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얘기해줘요. 저거 앉으라고. 이게 남성, 여성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이게 수줍어서 잘 얘기 못해요. 동년뱅거예요. 아유, 이 사람도 다리 아플 텐데 저 자리 났으니까 얼른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노년기에 이성교제를 하시는 이유는 성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의 개념보다는 서로 동반자로, 친구로,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도 할머니가 부디 미국 잘 다녀오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고 행복하게 노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